자, 한재우 오늘 읽기 연습입니다. 가볼까요?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응, 아주 잘 봤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For your birthday. 응, 그래서 이게 문득실 것 같아. 재우 생각을 말해봐. What, sir? 어, 틀려도 상관 없으니까. What do you want? You의 뜻을 넣어 주면 돼. 너는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는 영어랑 우리말이랑 다른 면때문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너는 원하니 하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뭘 원하니? 이 말이겠지. 네. 그 다음에 또. For your birthday. 이게 남았는데 이건 뭐 어쩌지. 막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얘기해. 네가 어렵다니까 선생님이 도와준다니까. 그러면 you are의 뜻이 뭐야, you are? 너는. 응? 그리고? 응? 너는이야? 재우야, 이제 네가 you 하고 you are가 뭐가 다른지는 구분해야 돼. 이건 마치 I 하고 my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6월간 무슨 뜻인지 다 배웠어, 재우. 6월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너의 라니까? 그럼 your birthday는 무슨 뜻이야? 그럼 your birthday는 무슨 뜻이야? 너의 생일. 너의 생일이네. 그치? 네. 근데 이제 for의 뜻도 배웠잖아. For your birthday가 하나의.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는 건 하나의 뜻의 덩어리일 때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요렇게 한 덩어리고. 요렇게 한 덩어리고. 얘는 단어 하나가 자기 혼자 한 덩어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what? 무엇을? Do you want? 다음이야. 이말이야. 이전 숙제에서 했던 단어 세트로 돌아가서 의미를 확인하고. 어? 어? 그럼 for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다시 여기 가서 공부를 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 그걸 해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치? 근데 다 가르쳐줄 수 없어. 자 이건 이런 뜻이야. 자 이건 이런 뜻이야. 다 가르쳐주고 그게 무슨 의미야. 그거는 그냥 뭐야. 그 막 그 암기식 교육이야. 별로 안 좋은 거야. for의 뜻 모르겠으면 다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앞 세트 있잖아. 그렇지? 앞 과정. 그렇지? 거기 단어에서 for의 뜻을 배웠으니까. for your birthday가 이런 뜻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아마. for의 뜻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모르잖아. 그렇지? 응. 오케이 그 다음 그 밑에 걸 보자. 찍어볼까? do you want? 일단 재호가 했는데까지 써 놓고. 계속해서 do you want? to buy new toys? do you want to buy new toys? do you want? 응. 또 무슨 뜻일까? want want 이거 똑같잖아 이거. do you want? 똑같으면 뜻이 다르겠어? 똑같겠어? do? do you want? 자, you want to. do 가 없다 치고 you want는 무슨 뜻이야? you want 자. you 의 뜻이 뭐지? 너. 너. 너지 너. 너는 니가 이 말이잖아 그럼 그러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고, want의 뜻은? 원하다. 원하다. 그럼 이건 누가다 라고 하는 부분이자 이게 누가다, 누가, you가, 뭐한다? want한다. 그럼 you want는 무슨 뜻이겠어? 원은 원한다. 네가 원한다 이 말이겠지. 원트의 뜻이 뭔데? 원하다 라는 무슨 시니까? 하나 치니까 앞에 두가 없다고 치고 요렇게 보면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또 세 가지 또 얘기해야 돼? 재우가 얘기해봐 선생님. 어제도 얘기해줬어. 비동사.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뭐가 있고, 비동사. 눈에 보이는 건 m이나 is나 r 같은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다시. 소소하다시. 그래서 묻지 않는 말 속엔 do나 does가 숨어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념실. 양념실. 그래서 뭐나 뭐나 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래?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will. 해야만 한다. 뭐뭐.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뭐뭐 해도 된다. may.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양념실하고 하는데. 그럼 돌아가서. 여기에 선생님 아까 했는 거. you want. 모든 거 선생님이 다. 알았어. 그럼 그 부분만 다 표시할게. 그 부분만.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 누가 다. 라고 하는 부분. 누가 다. 자. 이 부분이 다 누가 다. 그래서 다 한 덩어리야. 지금. 어. 근데 선생님 뭘 물어봤냐. 재호한테. 아 여기 아닌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you want가 무슨 뜻인지 먼저 물었지. 그랬더니 재호가 뭐라고 그랬어. 원. 뭐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셋 중에 하나야. 누가 다 하니까. 네가 누가 네가. 하다시. 하다시. 그래 하다시잖아. 그치. 그럼 벌써 눈에 보여. 그래. 네가 원한다는 you want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원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물어보고 싶대. 응.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이렇게 하다시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b 동사도 아니고. 양념씨도 아니고. 하다시기 때문에.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앞으로 나가서. do you want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표이 됐다. 이렇게 부문표 붙일 수 있는 뜻이 됐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넌 원하니 do you want to go to buy new toys? 새로운. 장난감을 사는. 장난감 들을. 어. 뭐 들을 해도 되고. 들을 사는 곳. 그렇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넌 원하니. do you want to. 새로운 장난감 사는 것을. to buy new toys. 그렇죠. 뭐였더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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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된다. 그렇지. 단어할 때 했는데.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원하니. 계속해서. 너는 원하니. 계속 웃고 있었지. 그 다음은 원하니. 정말 맛있게 만들어낸 것 같아. 좀 더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것 같아. 그렇지. 여미한. 케이크를 먹는 것 같아. 그렇지. 여미한. 케이크를. Do you want to eat a yummy cake? 그렇지 좋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거 Do you want to invite your friends? Do you want to invite your friends? 오케이 지효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네? 고쳐봤어 그래서? 모르겠어 자 지금 뭐 뭐를 유튜브 봐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니가 오늘 봐봐 이거 한번 열어봐 어 재효는 요게 무슨 뜻이지 얘기해주고 또 Do you want to 이게 똑같지? 응 이렇게 해서 응?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지 거기 뭐야 클래스룸 들어가야지 응 Do you invite your friends? 무슨 뜻일 것 같아 오늘 몇 번이라 했지? 우리 71이라 했지 응 그러면은 이걸 봐야지 여기 손으로 돌아가면 되지 니가 앞에 걸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있는 가장 밑 아래로 내가 가서 가장 먼저 해소로 봐야지 집에서 해가지고 고치면 돼 그래서 보내줘 응 이거 무슨 뜻일까? invite의 뜻 뭐야 자 그걸 모르니까 읽기 연습을 해도 선생님이 왜 재우야 재우가 생각할 때 왜 단어를 하고 나서 읽기 연습을 시키는 것 같아? 단어만 가지고 니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없잖아 문장이 돼야 돼 문장 단어가 어떤 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단어 할 때 열심히 한 걸 그럼 그거를 응용해서 문장 속에 단어가 다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생각하려면 일단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뭔 얘기를 하는지 생각할 거 아니야 네 invite 뜻이 뭐였어? 오케이 그 다음 거 계속해서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 너는 원하니 응 야구를 치는 것을 야구하는 것을 오케이 플레이 베이스볼도 단어 할 때 했어 플레이 베이스볼의 뜻이 뭐야? 잘 가지고야 응 야구하면 돼 야구를 한다잖아 네 그렇지 그럼 플레이 하다시 앞에 툴을 붙이면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뭐 야구하는 것 야구하기 위하여 야구하기 위한 야구 해서 뭐라고요? 야구하기 위한 야구하는 것 야구하는 것 야구하기 위하여 야구하기 위하여 야구하기 위하여 야구하기 위하여 야구를 해서 오 그중에 여기서 너는 원하니란 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올린 것이 있듯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want to to go to the Amusement? amusement? 그렇죠 amusement amusement 이렇게 Do you wan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Do you want to go 아니 Do you wan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그렇지 잘했어. 이건 또 무슨 뜻일 것 같지? 너는 원하니? 우리 공원을 가는 곳이 우리 공원에 가는 곳이 잘했어.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뭐라고요? 잘했어. 자 한번 떠올려보자.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안녕. 읽어볼까? 먼저 읽고. No, I don't want anything like that. 그렇지. No, I don't want. No, I don't want. Anything like that. Anything like that. 응.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아니. 아니. 나는 저는. 나는. 원하지 않아. 그렇지. 이건 조금 어려울까 선생님이 알려줄게. 근데. 자. 재우 다음 시간에 읽기 연속 한 번 더 할 거거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대답은 할 수. 할지 못할 수도 있어. 네. 대신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무슨 뜻이니. 뭐 아니면 또 뭐. 이게 무슨 뜻이니. 그 다음에 뭐. 이게 무슨 뜻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는 최소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생각하는 뜻을 얘기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도 물어볼 거고요. 이거는. 지나간 거니까.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서 물어봤을 때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뜻. 아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를 얘기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재우 수고했어. 한 번 더. 그러니까 전에 거 있지. 단어. 기억 안 나는 것들. 공부하고 읽기 연습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네.